네, 12님이란요. 수정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이 번 17일 20일 30일 수요일 날 사업성 26일 33, 37, 45, 8일 10, 12, 16, 19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촌이네요. 13, 14, 16, 26, 30, 34, 4, 2, 44, 10, 12, 13, 34, 1, 4, 6, 16, 16, 16, 17, 18, 15. 예, 감사합니다. 2, 5, 4, 2, 4, 4, 수요일날 자동소동입니다. 2, 5, 14, 20, 36, 45 제목 감사합니다. 자동소동, 수요일날 자동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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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마 감사합니다. 자 안보이시죠? 3, 7, 1, 3, 8, 1, 3, 4, 4, 3, 3, 3, 2, 4, 5, 6, 4, 5, 6, 4, 5, 6 감사합니다.